준호야 들리니? 지금 소은이하고 바로 제목을 정했는데 사랑이 서럽다 좋아요 소은이가 정한거에요? 그렇지 장면 센스까지 자 그러면 녹음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아직 두 손은 잡고 있는데 나도 내 맘은 어쩔 수 없어 사랑이 난 서럽다 지금 난 여기 서 있는데 조금만 오면 보이는데 널 갖지 못한 안타까움이 눈물이 되어 흐른다 아직 널 사랑해 오늘도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렇게 개원하고 있는데 그냥 있어 주면 안 되니 너만 보면 욕심이 났어 겁이 나 주호가 아무래도 작곡하고 제가 작사했던 것 같이 옆에서 본 사람이어서 뭔지 노래를 잘 하더라구요 그 감정선을 최대한 잘 맞춰서 넌 내게 오면 안 되니 우리가 함께할 그날 내가 욕심이 났어 잘 가게 아멘